포켓몬빵 포켓몬빵 있나요? 꼬모야! 없단다! 나중에 다시 오렴! 오늘도 없나요? 없단다! 저기 역시 포포포켓 응, 없어! 소들아! 나 강도대야! 포켓몬빵 빨리 내놔! 응, 없어! 그럼 도대체 언제 들어와요? 편의점 당 하루에 두 개씩 들어와서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 아마 다른 곳을 가도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맘 편하단다 절대 포기 못해요! 내일도 또 올게요! 나도 포켓몬빵 먹고 싶다 나도! 며칠째 포켓몬빵 구하는데 하나도 못 구했어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거야? 아니면 중고마켓에서 살까? 하나당 5,000원에 판매하던데? 그건 너무 비싸! 1,500원에 꼭 구하고 말거야! 아, 맞다! 우리 학교 중에 아이작 선배라고 알아? 아이작 선배? 그분은 왜? 그, 그 선배 책상에는 포켓몬 띠뿌띠뿌 실이 100개나 붙여져 있대! 어? 도대체 어떻게 구하신거지? 우리 한번 가서 물어보자! 좋아! 봐봐! 여기야! 이럴수가! 정말 책상 위에 띠뿌띠뿌 실이 엄청 많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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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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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오신다! 어? 너는 누구니? 어? 저희 2학년인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포켓몬빵을 많이 구하신 거예요? 글쎄, 누가 계속 주던데 귀찮게 아! 알죠 선배! 제발 제 포켓몬빵을 받아주세요 미안, 사양할게 아까 이미 다른 여자애들이 너무 많이 줘서 배불러 너무 아쉽다 선배, 너무 잘생겼어요 나 눈물 나! 선배를 이렇게 실물로 보자니 그래, 귀찮으니까 뭐든 아가 줄래? 네 선배한테 포켓몬빵을 줄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이 포켓몬빵은 선배 주려고 며칠 동안 힘들게 구했네요 읽어먹긴 싫고, 어떠지? 저기, 저기, 안 드실 거면 줘주시면 안 돼요? 뭐래 못생긴게 그래, 알았어! 포켓몬빵을 많이 얻는 법! 뭔데? 응? 다시 태어나면 됨 죽을래? 야야, 힘내! 오늘은 혹시 모르지? 편의점에 포켓몬빵이 있을지 아니야, 오늘은 그냥 집에 갈래 따라와! 혹시 모르잖아! 알았어 빨리 가자 저기, 혹시 포켓몬빵 있어요? 응! 학생! 오늘은 있어! 딱 한 개 남았더라구! 바로 저기 있단다! 시리시오! 포켓몬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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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댕댕아, 너 뭐하냐? 뭐? 나도 사러 온 거야! 야, 여기 내가 며칠 내내 찜해둔 곳이야! 뭐? 미안한데 내가 오늘 가져가 안 있으면 넌 못 샀을걸? 그러니까 나한테 양보해 아, 오빠들, 이 포켓몬빵 제 건데요? 네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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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, 니네 손 넘지 마라 아, 진짜 난 화날라 그래 아, 나도 며칠 내내 여기 편의점에서 포켓몬빵 있냐고 물어봤다구요 어? 어허! 싸우지 말고 너희들끼리 포켓몬배틀을 해서 이긴 사람에게 주겠다 아니, 그렇게... 갑자기 의문의 그 전개 뭐야? 댕댕이의 그 빵은 절대 줄 수 없어! 뭐어래? 너는 지금 이, 우리 네루미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? 아우, 네루미 그만할터! 나와라, 거북왕! 뭐? 뭐니? 내 멋있는 거북왕을 보고 이젠 무서워서 포켓몬빵을 주겠지? 헗... 그건 아내 걸어보지 않을 땐 모르는 거라고~!! 가라, 거북왕! 하이드로 펌프 오오오! 네루미에에에에에에에에에 별거없구먼, 다음! 안되겠어 네루미의 복수다, 야 도란! 가라, 거북양! 하이드로 펌프에에에에에에에에! 으어어어어! 오 별거없구먼! 이건 말도 안돼! 포핏모빵은 나이건! 하지만 넌 진짜 이번엔 이녀석은 못쓰러트릴걸? 가라 거북왕 하이드로펌프 가라 푸링 비켜 포켓몬빵은 나이것 뱅뱅이는 문제없이 해치웠으니 다음은 너다 요르르 서부다 나와라 거북왕 나는 고생하나 몰라 어차피 내가 이길텐데 뭘 나오려고 그러는거지 나와라 어? 전설은 포켓몬이잖아 하지만 내가 잊힐순없다 서부다 서부다 가라 거북왕 비바라기 망각슬 좋았어 거북왕 다음은 하이드로펌프야 막쳐버려 오 별로 안아프군 하이드로펌프 어 간지럽구만 하이드로펌프 하이드로펌프 난 그러면 음 미러타입 어 빗나갔잖아 하이드로펌프 나쁜 음료 나쁜 음료 안아프네 안아프네 그정도로 나를 죽일 수 있겠어? 막쳐버려 무리에 파둑 하이드로펌프 좀 아파 보인다? 하이드로펌프 막쳐버려 어 미처정신차려 내가 이길 수 있겠어 전설이 포켓몬 별거 없구만 몸통 박치기 내가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 좋았어 내가 이길 수 있겠어 전설이 차려 몸통 박치기 막치기 죽기 직전인데 몸통 박치기 막치기 하이드로펌프 하이드로펌프 안 돼 거부광탐 피조트너야 해치웠나 그럼 피조트 날개치기 그렇다면 나도 좀 바꿔볼까? 흠 뮤터를 하고 썬더 어 썬더라니? 말도 안 돼 난 피조트데 흠 전기구이 통구이로 만들어주지 안 돼 전기 아파 어 날려버리기 아 나 까딱하게 묶지 전기통다 나와라 코파 총파 그렇다면 나도 나와라 뮤츠 오 절설이 포켓몬 흠 이건 사기야 사이코 브레이크 어 뭐야 배가 아니잖아 뭐야 재길 이렇게 진하니 칵테일 포켓몬빵 포켓몬빵 오빠들 미안 이 포켓몬빵은 내가 가져갈게 알작오빠 여기 포켓몬빵이요 고마워 저쪽에다 두고가 저쪽에다 두고가 네오빠 너무 잘생겼어 아 리아야 근데 venom 손길 응..그래 리아야 아빠 오다가 포켓몬빵 사왔다 이거라도 먹고 힘내려 오? 아빠가 어떻게 구했어요? 와, 이거? 와, 진짜 너무 감동이야. 와, 어디서 스티커가 나올까? 너무 기대되는 거 있죠. 와, 대박! 오, 피카츄네? 와, 아빠 정! 아, 울 Fantasy Xenica 엔 intimidated ya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